저쪽도 탱크로 들어왔네 애드쉐트 뒤에 있는 대공앤들은 내가 얘로 죽일게 대탱크 탱크 고병은 내가 이 오스트빈으로 찢어야 되겠다 끝났나? 아 깔끔하다 하하 아휴 빅토리 아휴 참 아휴 좋네 아 잘했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전화 한번 싹 걸게 여보세요?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아 끝났구나 3,8,2선생님 네 3,8,2선생님 천영아 형이랑 한번 같은 팀 할까? 아 아뇨 아뇨 독일 한번 해봐 네? 독일 저희 쪽에서도 독일 할 수 있어요 아 그래? 일부러 소련한거야? 네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너무 어렵네 독일은 좀 어려워 물량전이야 독일은 아 독일이래 소련은 아 아니 탱크도 너무 안 좋네 와 그 형님 마지막에 중앙 민 두 탱크 있죠? 아아 그게 저희한테 제일 좋은 탱크예요 걔 무슨 소리야 소유 8호 밖에 없어 아아 울베 들어왔던거? 네 그 판터 와 판터한테 안 박히네 딜이 그치 판저는 4호는 뚫는데 판터 나오면 답이 없어 소련은 탱크만 들고 들어가면 안되고 좀 섞어야 돼 못 이겨 판터 시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재밌네 그래 그거 구축전차 아니에요? 그냥 멀리서 쏘는 용이지 개 재밌었다 처냥 와 내가 소련 너무 어렵네 연습해야겠다 같이 한번 하자 형도 소련 한번 할게 한번 섞을까 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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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셔도 되고 아니 근데 지금 또 누가 나간거지? 형님 나갔네 아 아 다시 들어가면 되요 차냥이 너 독일 해볼래? 아 근데 독일 너무 쉬운데 독일 너무 쉽다고? 아 독일 많이 해봐 너무 많이 해봐가지고 그러면은 이 팀 그대로 해서 형만 저쪽으로 갈게 그래서 소련으로 갈게 오케이? 츠육이 너가 갖고 아 안돼 안돼 츠육님 너무 잘해서 안돼요 츠육님 소련만 해야돼 저 못해요 츠육이 아 저분이 원래부터 독일 하던 사람이라 츠육이? 츠육이? 독일 하고 있었는데 우리 편에서? 네 그러니까 아까 뺑뺑이 짱나 죽을 뻔했네 어 저거 전차 잘했었잖아 아 전차 계속 돌리니까 안티탱크를 뽑았을때 의미가 없어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한번 돌자 몇다른거 재밌는거 몇다른거 재밌는거 또 있나 한번 보자 잠깐만요 아까 ISU 뽑았는데 전차 다섯대에 둘러싸이니까 다 됐어 복고자 이수 네 어? 나 이메일 옛날에도 옛날에도 이거 하자 응응 이걸로 하자 아 나 잠깐 장교 못 바꿔 아 맞다 나도 소련 장교 바꿔야 되는구나 방 다시 팔게 그러면은 나 누구누구지? 아젤이랑 남준인가? 네 오케이 오케이 아 아 빠빠? 빠빠? 응 남준이 왜 나가 남준아 아 이 멍청이 이거 왜 나갔어 남준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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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왜 나..왜 나가 야 아 안 나가도 되는걸 왜 나가는 방팔은 줄 알아요 왜 나갔어 아젤이도 마이크 되나? 안돼요 아 아젤이 마이크 안돼? 쑥스러워해서 안해요 아 아 왜? 뭐 어때서? 목소리 한번 못들어봤어 크흫 있긴 있다는데 아 듣기만 하는거야 그러면? 듣는 용이야 아젤이는? 네 네 심각한데 우리 아 게임 다시 파는거에요? 응 아니아니 지금 이거 그대로 하는거야 아 다 각자 사이드에 있는거 먹어 중앙에 있는 사람은 가운데거 먹고 네 왜 왜 안가야 아 천양아 너 내껄니니 지금? 아 저요? 아니요 저 풀렸어요 장기 무슨 탱크 타야돼? 아 나 미디움 탱크 빨리 탈까? 전 또 이수 이수 밖에 없다 이수? 이수? 아.. 장구 3명씩 아.. 뭐하지.. 스투.. 스투모빅어택? 스트로모빅 아.. 아 이거에다가 그냥 IS 가야되겠다 IS 가야되겠다 이게 제일 낫다 초반엔 진짜 소련이 좋은데 분대의 원이 마르니까 그치 근데 나중간은 다게 없어 독일이 그냥 기름 좀 모으면 그러니까 초반에 밀어버려야돼 네 초반에 아예 적 베이스 코앞에 있는 저기까지 먹어야돼 근데 천장님이랑 계속 그 얘기하다가 이렇게 된거에요 이번엔 가자 진짜 해보자 그냥 보병으로만 쭉? 응 그럼 스카우카 빨리 뽑을게요 초반엔 스카우카만 한게 없어 왜냐 왜 여기서 보병밖에 안되냐면 여기 시가전이어서 탱크가 왔다갔다 하기가 복잡해 음 사람으로 그냥 빨빨리 치고 들어갑니다 새로운 그래나디아 스킷 탱크야 나중에 한타 노릴때 같이 들어가는 용으로 쓰면 쓰고 탱크야 나중에 한타 노릴때 같이 들어가는 용으로 쓰면 쓰고 어 뭐야 다리야 이거? 길 건너 했네 뭐야 저기 왜 찍었어? 어디요? 가운데 뭐 있었어? 핑키 멤버는 모르는데 저 어 누가 찍었는데 어 만났다 저도 그냥 저쪽으로 아 기름을 먹는게 낫다 빨리 상대편 스카우카 데리고 빨리 아 둘은 둘은 오바지 둘은 오바지야 둘은 오바지 어 아 엠지야 엠지 어 어 아 엠지 뒤로가 뒤로 엠지 아니 아 아 야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 reality 야야야 아이 미친 뭐야 아 내 상대는 맨날 치육님 치육님. 으 마 아...이런... 엠지가 다수네 여기 엠지 다수...망 기령 안 뺏길라고 엠지가 두비에요 아이씨 너무 많다 여기 못믿어 못믿어 야 독일인데 초반에 왜 이렇게 많이 나와 만... 그냥 엠지만 나와도 답이 없으니까 빠른 테크를 다 해볼게 하아...샤벨 이렇게 돼요 아이고 아니면 초라...초반에... 벙커... 아... 경전차로 밀까? 라이트탱크... 아...좀... 되려나? 경전차로 내가 위에다가 화방 달고서 돌아다니면서 좀 쓸고 다닐게 아 저 이미 달았어요 그거 트럭에 근데... 다 뚫려요 엠지에 어디있는데 저 본진에... 반...반파돼가지고 왔어요 아 미친 얘네는 왜 여기서 미친 짓거리 하고 있는거야 도망가... 도망가라고 야...저기 앞에다가 딱 아예 못들어오게 그걸 막아놨네 벙커로 그냥 막아놓으니까 답이 없어요 진짜 답이 없네 저렇게... 막아버리고 기름도 뺏겼네 우리가 더 못먹은거 같은데 오른쪽 기름은... 먹어야돼요 저희 안그러면... 기름 둘 다 뺏기는건데? 알았어 기름 뺏기면 독일한테 진다 우리 흫흫흫 큰일나요 큰일나 아무것도 못만들어 우리 박격포 하나 뽑고 갈게요 오른쪽에 응 박격포라도 없으면 못 밀거 같애 빨리빨리 좀 나왔나 빨리빨리 좀 나왔나 야 얘네 막 밀고 들어온다 맞았다 하지만 잘못없어 아 헤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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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헤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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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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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거기 뺏으러 들어갈게 지금 벙커가 앞쪽으로 되어있구나 불질러버리기 건물 아 거기 말고 건물을 건물을 태워 건물을 건물을 아아 그냥 뒤로 나와서 밑에 걔네나 쏴 어 터진다 뭐가? 뭐가 쏜거지? 너가 거기 그 앞에 벙커있는데 그 앞에 앞쪽으로 그냥 지나갔어 이럴수가 야 우리 그거 없나? 아 거기서 박격으로 쏴 박격으로 쏴 때맞춤 나왔네 플랜 데몰리션 찾음 몰래 들어가서 적배 들어가가지고 데몰리션 찾으러 다 폭파? 다 폭파시켜버릴까? 괜찮지 와 저기 보병 개많다 몰래 들어가면 모를거 아냐 아 우측 하단에 추천하고 즐겨찾기 한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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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친 어어 아 아 아 야 다 쓸렸어 망 잠깐만 내가 구축 뽑을게 탱크 찢어야되겠다 저거 경전차 찢어야되겠다 저거 제가 쭈르 찌릿피트 샤샤 얘 얘 보병이 좀 경전차에 특화되어 있어서 아 우리 땅 너무 못먹었네 여기까지 밀렸네? 들어가자 들어가자 소련이 어렵다 네 아아 내 박격포가 날 쏘네 구축 나왔다 목 목 고자네 소련의 대표 대표 대표적인 목 고자 고자 아 어 벌써 SU7 보이셨어요? 응 그거 곡 삼아도 돼요 오케이 박격포처럼 저 건물을 무너뜨려 버려야 되겠다 저도 그냥 폭격할게요 여기 박격포 하나쯤 위에 써야돼요 오케이 아아 벙커 미친 다 기어다닌다 그 앞에 가만히 있어봐봐 네 박격포로 때릴 수 밖에 아 다 죽는다 그 앞에 벙커를 그냥 부시고 들어가야될 것 같아 네 제가 쏘고 있어요 아 너무 많이 뺏겼는데 벌써 판저 판저 정도는 나았을 것 같은데 미디엄탱크 빨리 뽑아야겠다 아 아 수리탄 수리탄 까네 잠깐만 이거 어디갔어 기름도 40 아 아 저쪽 기름 너무 많이 쭉쭉 뽑을 것 같은데 지금 요 앞에까지는 미뤄야 될 것 같은데 도와줘 왜 아무도 없어 지금 쳐맞고 도망갔어 쉣 머싱건이라도 팔아야겠다 어 아직 스타그 나왔네 오오 마냥 밀죠 빠른 킿 바다 어 엠지 있어요 어 맵 밖에 없어 약간 하프트랙이라도 아아 탄저 사고 나왔어요 또 다른 인테리어의 스포츠들 필요한 것 같지? 이제 도웍아, 맨! 아 엔진 맞았네 깨알같이 담아주네 너네네 깨알아주면 터뜨려 시작! 네 저쪽 거의 고병만 보고 있으니까 지금 네 저 MG 내가 뽀겨놨거든? 다 뽀겼네 네 밀었어요 여기 벙커 그냥 엔지니어 갔다가 폭발시켜버렸어 뒤로 가서 M5 하프트럭 타고서 그냥 조지고 다니게 적폐까지 조지고 그냥 들어가게 다 타야 다 타라고야 화염방석에 끼고 타 타! 자꾸 덜지마 아 미쳤다 개쎄다 오병에서 밀리네? 머신거는 데리고 와야 돼 쟤네 판저 있어? 아 판.. 아 저거 있네 판저 시력 있어요 그거 가면 지금 틀나요 두방에 사라져 아 쒸 왼쪽 아래 노려야되겠다 위는 너무 쎄다 도망가lan다 위는 너무 힘이 없는데 인사하다 하프트럭 타고 핫사아 레디 유지하게 유지하게 공격을 근데 거기 타 그냥 스타브에 저거 안.. 바.. 그거 승무원 다 죽었네 눈 터졌네? 나 뭐 돈이 이렇게 많냐? 돈이요? 응 점령지에 저 기름 조금씩 주는 거 만들게요 울티메이트 킬 얘 좋아 좋아? 엠..엠.. 1910맥심 헤비머신건 얘네 좋아? 아 그냥 저기 지금 형 판터 나왔어요 어? 헤비머신건 샷닷밥 판터 나왔어요 쉿이네 빠져네 아.. 들이받아야되나? 아.. 들이받아야되나? 아 이 미친 잉? 나 그냥 네 올 병력 뽑아서 가야되겠다 저.. 옆에 T34 좀 수리 좀 해주세요 누군.. 아 젤이구나 아니 여기까지 먹으러 들어왔어 아 열받게 판터한테는 그냥 돌격해버리는 것 밖에 없다 충각 판터가 충각 스킬을 쓸 때가 왔나? 자살 테러다 승난로 머리통 닿았다구 다닐까? 흐흐흫 흐흐흫 충각이다 앳드 시앟 충각된 엔진 나갔네 T34가 좀 더 센 탱크한테 데미지 될 수 있는 건 스킬밖에 없어요. 충각 스킬 이거 이렇게 끝내야되나? 너무 아까운데 아 충각 아 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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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충각이 안 돼요 툴클로스 아 탱글 못하게 하네 이제 사망 기다려봐 형 지금 특공대 나오고 있어 어? 근데 T34 안 터진 건데? 이게 다 나오면 쟤네 X 된다 이제 아 T34 노핵 당했다 뭐라고? 노핵 당했어요 제크 탱크 내핵 당한 게 뭐야 노핵이야 노핵 아 T34 노핵 당했다고? 야 소련 그지 같아 못하겠어 야 소련 그지 같아 못하겠어 아 아 눈물난다 야 앞에 탱크 겁나 많아 네 하지만 저희는 나 오른쪽 밑에 밀래 나 오른쪽 밑에 밀래 내 이 한타로 모든 걸 끝낸다 기름이라도 좀 더 더 모아야겠다 아 예수를 뽑기 위해서 뭐야 이거 야 잠깐만 야 일루 가면 안 되지 야 올루가 야 얘네 왜 이래 야 티어 야 티어 야 티어 야 잘못 왔잖아 안 됐다 야 이 쪽 밀고 나가봐야지 그래도 나 보병한테는 지금 최고야 아 탱크 미친 너무 많아요 아니 앞에 탱크가 대고 있어 그냥 엔지니어로 저처럼 그냥 킬먹에 들어올 때까지 이수밖엔 없다 뒤로 차 빼는 거 봐 저거 어 온다 온다 대박인가 헤드샷 뭐야 저건 아 여기 뭐 이상한 거 또 있어 아이씨 야하 돌아버리겠네 아 이거 다 무슬무아네 아 뭔데 아이씨 여기 탱크 좀 잡아줘 누가 탱크 없어 우리편 네 쏘렴 너무 어렵다 어 형 갈고 다닌대요 아 아 짜증나 아 아 아 소련 안해 소련 존나 크지 탱크 탱크 좀 모여있으면 안 되나 탱크 좀 모여있으면 안 되나 빨리 와라 머리 따 버리기 뭐야 저게 뭐야 저게 뭐야 저게 저기 지금 쏜거야 으앙 본진이 날아간다 아 아 경카이겨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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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소련! 네, 소련! 네, 소련! 존나 지지, 왜? 그냥 진 것도 아니고 존나 졌어. 내가 소련을 아예 못하는 것 같아. 소련 너무 어려워. 응. 너무 어렵다. 소련아, 처음 해봤는데. 완패다, 오늘. 다 졌다! 개 핵졌네, 그냥. 내가 독일 고를까? 독일이요? 독일 뭐 있나? 그냥 샹 독일 대 독일로 붙잡기 해가지고. 다 독일. 난 그럼. 소련 하지마 갖다 버려야 소련 때문에. 여보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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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 어렵죠. 야, 말도 안 나와. 존나 말도 안 되게 졌어. 그죠, 그죠. 아, 소련이. 아, 소련이 존나 어렵네. 네. 네, 소련 어렵.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, 소련은. 독일은 그냥 무난하게 뭐 하나 이렇게 뽑으면, 막 알아서 갈고 다니는데. 못 갈고 다녀. 나가질 못해, 이 병기. 뭐 하나 나오면 판자 슈렉에 썰리고. 그러니까. 뭐 하나 나오면 갑자기 판자 나와 있고. 그렇다고 탱크를 뽑자니. 판터 나오면 우리 탱크는 다 가지고. M3 운영을 잘 해야 돼요. 남준님은 무슨 죄냐. 거기서 소련 좀 하는 사람 있나? 스커디님. 소련해요? 저, 처음이라고 아까. 아. 동독. 동독대 소독. 동독대 소독. 동독대 소독. 동독대 소독. 동독대 소독. 잠깐만, 나 물 좀 더 올게. 한 30초 있다가 출발하면 돼. 동독대 소독. 동독대 소독. 저쪽도 노액한거 보고 놀랬네. 아, 내 탱크 노액했어 누가. 아, 그 나. 아, 그 설마 타지 말라. 아, 이거 타지나? 그거 승무원만 다 죽어가지고.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, 근데? 그 충각해서 그럴걸요, 충각? 그 안에 승무원만 죽을때가 많아요, 그거. 아, 진짜요? 네. 안에 승무원만 죽는 경우가 있나? 지가 갖다 막고 다 죽었네, 안에. 티3, 4가 뭐 판테를 상대하려면 충각바퀴 더 있어? 자, 아주菩의ids. 승무원나ja. экw. Radheoi. 탱크 노액 존납이image. 아, 원래 정면으로 들이로 봐서 상대 주포 못쓴게 해야 하는데. 어, 나가. 그래도 포함анный 오오오오오 madre. 벌써 1시에요? 와 이건 뭐야? 야 이건 진짜 개같겠다 와 이건 탱크 못다니겠다 저거 다 강물 아니에요? 기어다니겠네? 얼음에 파르면 박격포로 물에 빠질 수 있고 오오 야 시청자들 조용하다 천영아 한판만 같이 하자 아 예 제가 넘어가요? 아무나 아 아냐아냐아냐 추위가 일로와? 밸런스 안맞아요 아 넷북님이 오시고 왁잘라님이 저리로 가시면 돼요 다 이김샷 오늘 다 졌어 이기고 싶어 박잘라님 박잘라님 오른쪽으로 가세요 맵 자체가 독일한테 안좋겠다 이건 뭐야 다 강이야 저거 중간에? 그런거 같은데요 길이야 강 보트 없냐? 보트 보트 없냐 여풍님은 또 소련하실거야? 그렇게 당해놓고? 꿋꿋하게 난 소련할거야 알았어 레드스탄트 아 소련 극혐이야 그냥 판타하나 종교해야 되던데 세.. 셋이서 셋이서 전화 걸어요? 네 왁잘 효용님이 걸려요 유 아 이거 왠지 이거 소련의 부재로 게임 질거 같은데 유 보트 소련 때문에 진다고요? 어 이거 소련 때문에 질거 같아 탱크 물량에 져가지고 무슨 소리에요 그게 아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3탱크가 계속 나오잖아 나도 나도 뽑으면 돼 아 넌 탱크 뽑지마 아 넌 탱크 뽑지마 장교 알았어 알았어 들어봐봐요 그러면은 우리랑 서포트해서 같이 가면 돼 어차피 소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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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탱크는 멀리서 쏴야돼요 이게 활용만 좋지 나은게 없어가지고 아니 그 내가 봤을 때 그냥 가운데를 맞으면서 가서 죽여버려도 될 것 같은데 뭐야 커맨더 셀렉션 아 일단 사기가 뭐냐면 이 한 건물에서 나오는 군사수가 장난아니야 독일은 한 건물에서 MG저격까지 다 나오니까 일단 이게 사기야 어? 이거 진짜 다 진흙이네 진흙이야? 아 그러네 전차 못가겠네 그럼 근데 퀄리티 되게 좋다 나 안티 다 매기고 가보인데 내가 왼쪽 저 뭐야 저거 유류창고 옆으로 먹을게 가운데 5개는 가운데 팀이 먹어 리페어 퍼실리티가 있네요 여기 가운데 바로 앞에 탱크전이네 우리 탱크네 우린 네 저 가운데 밀고 갈게요 응 나 항상 가운데 나 오늘 6시에 일어났는데 아침? 저녁 저녁 말하는거 보니까 딱 저녁이야 완전 뻗어 먼저 뻗어가지고 오늘 어제 술 먹고? 네 아 그래서 오늘 좀 늦게 해줘야 될까 소련은 바로 스카우카 뽑는 맛이지 그래 그래 그나마 그게 가장 나은 장점이긴 해 초반에 그냥 바로 하지만 근데 MG에도 뚫린다는거 와 나 그 판자로 와 차 너무 느리다 와 차 너무 느리다 진흙 가는거 봐 가서 적재난만 쓸고 와 와 진흙이 진짜 잘 못 지나가네 와 차 이 맵 전차전환이 글렀는데 그러는게 와 완전 느려지는거 봐 야 나 그러고보니까 건물 안만들고 레벨업만 했다 미쳤나봐나 술 마시고 낮 12시에 잤다고? 아니야 술 마시고 8시에 들어와가지고 응 바로 뻗었는데 눈 떠보니까 다섯시던데 보비자 가자 여섯시 와 가운데 보디전이 지금의 완전 가운데요? 네 오 진짜네 꼴막걸림이 꼴막걸림이 나한테 욕한거지 무슨 페게 오는거지? 욕한거지 그냥 막 오네 뭐야 이거 그냥 점령하러 오네 버리고 설치하는데 한성으냐 나 다른거 안찍는다 추윤님이구나 그럴거 같더라 나 올 탱크만 찍는다 아씨 염지거씨 아씨 아씨 나 죽을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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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위치에 그 퓨얼 캐시를 좀 해줘 그래야지 탱크 나와 딱 먹은거 있잖아 네 바꿀게요 나중에 거기다 퓨얼 캐시를 좀 바꿔줘 초반에 소련 물량 때문에 돈이 없어 어 아씨 나 쭉쭉 미는데 뭔가 이상한데 저격하나 나오니까 종결되는데 다 먹었는데 여기 중앙 스카가 두 대 나오니까 거기 돌아다니면서 보호병 다 쓸고 다녀 네 그걸 먹을게 우리가 아냐아냐아냐 저희가 제가 다 쓰였어요 저격으로 저격 운영을 되게 잘해야돼 집에 들어갔네 그렇지 저격 뭐야 아아 후탄 배웠어 아 다 죽었네 아 이제 필요가 없네 오케이 저희 장은 개 많은데 카츠사 뽑아야겠다 불질러야 파이오네 Rodriguez 영화 근데 이렇게 행동해 뭐야 그래서 가만히 문차로 스키오크착 마이 오늘 이메일 よし 이제 버렸어야지 저격 세부됐어야지 나 바로 탱크 탄다 아 형님 그 당하셔가지고 많이 해 이 악무 시험이야 형님 이거 어떻게 치료를 하지 아 이거구나 그럼 기지에서 얘네 치료해주는 그런거 없나? 치료해주는 거 없네 아 미친 건물 잡아놔 쏴 미친 안돼 안돼 연료통 회수하러 가자 뒤빠져 야 뒤빠져 왼쪽 먹혔다 왼쪽이요? 갈게요 스카우카 할것도 없네 마지막 최후를 파이오니어스 준비되어 나는 그러면은 요기 앞에 먹은 것들한테 기름통 달아주고 자 자 파이오니어스 수일캐시로 바꿔주고 저격수 왜 저격수 개많아 저격으로 그냥 다다당 쏘니까 한 부대가 그냥 죽었어 어 야 우리거 아 퓨기캐시로 날아간다 저거 빨리 잡아줘야돼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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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진다 오버라이드 아 알콩닛 아 알콩닛 러스트 사줬어 좀 기다려야 좀 더 재밌어지면 안아 막았다 막았다 오케이샤 불사질러버린다 아 좋아 왼쪽에 가면은 또 저기 보호병 하나 있어 저 구석에 그렇지 붙어야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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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돌아가야겠다 붙어야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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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길이 불편하네 붙어야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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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예 돌아서 붙어야돼 그렇지 오케이 아 가운데 먹힌다 아 경전차였네 안되겠다 이거 전차가야겠다 짜증나네 왜 못지어 여기 아 미친 아 카츠사 나왔다 카츠사 세대 모아야겠네 고객님 여기 지금 오른쪽 뚫고 싶은데 아 지금 계속 요충지마다 벙커 깔려있거든요 네 갈게요 카츠사 네 벙커 어디 아 저있네 로켓트럭이네 아 아 왜 사드렸는데 왜 돈이 죄송해 왜 뭐가 아니 아 뭐 샀는데 로션 샀대 게임 뺏겼다 언덕을 뺏겼네 아 지능이야 끔찍하다 제따 이제 후방피격 제대로 담아면 개웃기겠다 내 방 도방하나 흐어엉 니가 한길만 뚫어줘도 돼 야아 소리좋아 저 경전차나 이런거 전차 아직 안나왔지 예 그렇지 근데 안맞는거같은건 기분탓인가 어떻게 저기만 빼고 다 맞냐 흐흫흫흫 하나 더 나왔으니깐 뭐 교대를 계속 아 야 여기 나왔다 야 뭐 왔다 카츠사 죽는다 땅땅 땅크 왔다 땅크 왔다요 녹아버리네 나도 하프트럭 뽑아서 대항에게인데 이곳은 세연이 깔려다며 애교짠다니 뭔소리야 나 붕구처럼 얘기하네 제발 제발 탱크가 없어 귀여워 너의 역할은 끝났어 이제 집으로 가 집으로 짜져 아 비트 아 다 뺏기는데 저 기간포 달고 가는 거 봐 정말 약해 보인다 진짜 왼쪽 먹으러 갈게 지금 뭐라구요? 아 저 오른쪽에 저 가야되는데 미친 저 벙커 때문에 못 올라가네 게다가 언덕이라 다 뺏겼어 우리 왼쪽 먹으러 가고 있어 지금 왼쪽 먹으러 가고 있어 지금 저쪽 뭔데 이거 아 뭔데 한자 죽어 가자 죽을라구요 두 대가 모여야 되는데 한 대가 쓸데없이 빠져가지고 개 웃겼어 헤드샷 너네 밴드 쏘면서 죽어라 너네 밴드 쏘면서 죽어라 왼쪽 쭉쭉 미리네 안녕 얘들아 안녕 얘들아 아 진흙 진흙 끝내주고 있다 들이받아버려 어 들이받아버려 아 이게 뭔가 이상한데 저 거지같은 탱크들은 내가 다 죽이고 나는데 한타 나왔거든 아 엔진 나갔네 야 이거 엔진 나간거 어떡하냐 수리해야돼 얘만 잡고서 엔진 채우러 가야될 그쪽 지원가께 잠깐만 뻗혀 경전차 뒤로 빼지 아이고 아 저거 진짜 부숴야 되는데 빨리 뒤로 올라가 뒤로 가야겠다 올라가서 고장이 났나봐 얘 어디다 쏴 그렇지 아 잘해요 처냥이 잘해요 나이스 고쳐주는데 가서 좀 고쳐야 되겠다 자 팔이 나와요 루시우스 아직 안 있어요 안버렸어요 얄몸 마이야 오른쪽 밀까? 수리 네? 오른쪽이요 왼쪽에 지금 내가 기름통을 3개나 만들어놨단 말이야 아 지켜야되는데 그럼 하아 하아 자 이제 판타 나오면 오른쪽은 이제 내 세상이야 판타 나와 판타 나왔는데 같이 가야돼 같이 가 저 지금 나왔어요 저 지금 나왔어요 오케이 형 이거 고치고서 같이 가자 저기 소련군님 예? 오른쪽 보병 지원이나 좀 해주세요 네 가고있어요 아니면 왼쪽을 먹어 저 엔진 나간거 터진다 터진다 세발 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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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쓰 좋다 씨 판타 나온다 나 이거 수리좀 하고 갈게 수리병들야 아 좋아 가자 판타야 아 1 1 1 1 1 1 오케이 나 판타 두대 나이스 아 저격사 부서져가지고 천양아 오른쪽 가자 네 저는 이미 들어오고 있어요 오른쪽이요? 네 이 경전차가 알아서 잘 뚫어요 지금 그 소련은 왼쪽 저쪽 치 뭐야 날려버려 왼쪽 저쪽에 지금 먹힌 데 있잖아 깊숙이 들어오는데 아 오케이 오케이 드디어 여길 먹네 오케이 한 안대 더 뻗고 이제 해야 되니까 쓸만하겠지 근데 뭐하여 쏘는데 아니야 근데 판타가 진흙에선 또 빠르네 천양아 같이 들어가 또 혼자 들어가다가 야 없어져서 이미 다 끝냈어 다 도망갔어 저 펑커 부셔버려야 되겠다 오른쪽의 끝에 있는 거 그게 없네? 그냥 괜히 그거 그냥 밀고 가버리세요 부시지 말고 어 기름 있는데 뺏긴다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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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내가 펑커 지워놨는데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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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았다 아 저 가운데 저 가운데 저거 먹어야 되는데 기름도 아 여기 소련군은 왜 펑커가 없을까 여기 일단 여기만 확실히 잡아두고 일단은 이제 저 판타 나왔다 어머 뭐야 저거 뭐야 저 뭐야 왜 쓰레기가 왔네 뭐 도망간다 당황했다 우리 두대 있는게 헤헤헤헤헤헤헤 승천시켜 야 난 후방에서 그냥 소련군은 거기 청소나 해 네 고병 청소나 아이아이 어 쑤 쑤 쑤봤다 날려야지 세대가 쏘면 맞겠지 한 대든 어 저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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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뒤에 어 뒤에 뭐야 야 천냥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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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야될 것 같다 네 네 뺐어요 아 리키 너무 앞에다 조준했네 어 선생님 저 쫓아가서 그냥 한 대 마무리 지을지 저거 도망가서 수리할텐데 엔진 나갔나? 엔진 나갔나? 엔진 나갔나? 네 저 지금 완전 저거 한방 남은거 아니에요? 체력? 몰라 못봤어 아 잘 안되 아 아 아 아 계속 도망간다 샷 도망갔는데 거기도 판터 있음 샷 히히히히 쌀판터 샷 아 드디어 저 저 먹을 수 있다 열려 아 아 탱크만 종겨되잖아 탱크로 끝나는 게임이야 이거 깨알같이 점령하거든 나도 점령하거든 아 잠시만 소령군님 예 여기 지금 공병 두개 놓이잖아요 제품들한테 이거 뭐에요 어디 어디요? 공병 두군데가 놓는데 공병이요? 스파 아닌데 어 이거 누구거지? 스파 아닌데 5억 6억 어디? 제 기지 바로 앞에요 아 어 카출사 어디가? 미친 카출사 카출사 얘들아 점령하러 가자 카출사 카출사 저거 앞에 돌아다니면서 탱크 나와있는거 다 다 부숴야 돼 제가 새벽이라 그래요 이해해주세요 카출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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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만났는데 카출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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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볼까? 열, 첫투사. 저, 탱크 못 모으게 해야 돼. 전자공격을 부져버린다. 두대대고 가야 돼. 아, 킬라고 그랬는데. 걸림. 형님, 근데... 아, 뭐? 굳이 가지 않으셔도 되는 희생 같은데. 아, 미친. 아, 미친. 내 판턱. 강속구다. 점령이나 하고 다녀야겠다. 그걸 왜 지금 점령하고 있어? 어디요? 맞아, 맞아. 빨리빨리 점령했어야지. 혼나야 돼. 남중에 혼나야 돼. 아, 나 판터 다 날아갔어. 아... 저, 가운데. 언덕, 언덕 빨리 점령하시고. 카투사 위치를요. 아, 거의 다, 거의 다 잡았다. 야, 우리 기름통 다 먹혀. 아, 내가 올라가야겠다. 가자. 야, 우리 왜 이렇게 밀렸어? 진지 점령을 안 하니까. 왜 진지 점령 안 했어? 하라 그랬잖아. 하고 있었어요. 어짓말 하지마. 했는데 이거밖에 안 했다. 했는데 이거밖에 안 된단 말이야? 아, 이거 고병이 몇 마리 없어서. 가면 죽고 가면 죽고. 적 배에다가 쏴버려 그거. 카투사. 맞아, 적 배에다가 쏴버려. 적 배 아까 전에, 적 배 아까 전에 나, 뭐야, 탱크 터진데 근처에다가 그냥 박아버려. 제대로 포켓 가면 기지 다 쓸리겠다. 그걸로 기지를, 그걸로 기지를 날리자. 가운데 먹는다. 예. 먹으면서 슬슬. 나이스, 가자. 천양아, 니가 카투사 좀 지켜줘야 될 것 같아. 예. 카투사 그냥, 탱크 한 키대만 나오면 그냥 끝났는데. 어, 왼쪽, 왼쪽, 왼쪽에. 탱크 왔다, 탱크 왔다. 왼쪽에. 탱크 움직이는데? 나이스, 빨리, 빨리, 빨리. 폭격해. 어, 빨리, 빨리. 한 대 간다. 탱크 한 대 벌써 간다. 나이스. 갔으. 다리 잡았다. 야, 좋아. 어, 좋아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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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좋아야. 밀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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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어. 야. 비 내린다. 비 내려. 얜 또 언제 나와서 기어가고. 야, 이럴려고 카투사를 모았지. 왜 도줘? 폭격해, 폭격해. 쿨타임. 5대를 다 쏜거야? 아니, 우리 팀 왜 이렇게 먹는게 지지부지해. 아, 왜 다 죽어. 누구지? 아, 가젤림이 그냥 다 먹고 다니네. 고병으로. 음, 그렇잖아. 저기는 기지가 털리니까. 기지에다 뿌려. 아, 계속 쏴. 카차, 계속 쏴. 아, 쿨타임. 5대를 다 쏜거야? 분산돼서 뿌린거죠. 앞으로. 됐다. 샷 밝히고 있잖아. 여기 이만큼은? 샷 없어도 되요. 다 쏟아봐, 왜. 다 쏟아봐. 오케이, 오케이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그렇지,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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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왜 한군데 다 쏟아부어? 그러니까. 잘못 눌러서 더블클릭해서. 딱 눌러서. 아, 또 그마저 실수했네. 와, 어떻게 건물 하나도 안 맞았다, 야. 아, 맞았어요. ㅋㅋㅋㅋ 저 연료만 좀 먹어주세요, 연료만. 아, 지금 먹으러 가고 있어. 아, 나 죽는다. 카투사 빼요, 카투사 빼요. 전차나와요, 카투사 빼. 빨리 빨리 빨리. 빅과 같이 버리지, 그냥. 어, 빨리 버려. 어, 빨리, 빨리 나가. 아, 저 판저 받고 왔네. 하나 죽겠네? 아니, 나 저쪽 또 귀여우니까 뭐. 아, 저쪽 또 귀여우니까 뭐. 어. 고격을 좀 많이 뽑는 게 있어. 아, KV-2 이제 뽑을 수 있네. 자원이? 아, 연료. 저기 보병이 없어서 지금 못 먹네. 인생한 배 varsin사ました, 저 상황을 해. 회원님, 저 경전차. 노owane texture, 나. 아, 네. 오neys if we go to enemy strategy else. 행진이 우겼다는 게 화를 Triple save time으로 детиш標. 그리고, 한 해. Smash collapse and fight through the Rabbid 대F1 네, 후진하면서, 후진하면서. 아이고, 저 판터 갔다. 날 Pan za시iet. 저거 파이터댄ільки 중해서ела. encourage 주 bonneo creek 중, 연료가 없네 저 연료를 가서 먹어야 되는데 아 내가 가서 먹어야겠다 기다려봐 내거 탱크 이거 중에 하나 또 있나본데? 뭐야 이거 아니 미친 야 아 저 연료를 먹어야 해 아 이거 끝나면 뭘 탱이나 할까 아 저 다 뺏긴다 이제 보병이 있어서 먹질 못해 그러니까 아니 소련군 보병 많잖아 지금 가고 있어요 맨날 말할 때 가고 있대 아 근데 다 죽어 세명씩 몰려와서 죽여요 점령하고 있으면 아젤림이 그냥 다 저 무슨 탱크 저 포신 왜이렇게 작아 아 이거 플레임스러워 나와봐 나 죽겠네 45mm 쏠순 있어 우리 자원 다 뺏기네 우리 마냥 우리 마냥 잘못하면 말이야 잘못하면 말이야 잘못하면 말이야 이건 져 이거 이러다 져 진짜야 점령을 안해서 온거지 뻥 아니고 이거 진짜 져 네 네 큰일나겠는데 뭔전차야 아 저기가 지금 자원이 많아 나오는게 다르잖아 대 핵망의 시대인가 어이 저거 겨드로운데 오오 기름 먹으러 가야겠다 오오 카츄다 어 설마 저거에 다 털리는거 아니야 아 판단에 다왔어 아 아 미친 카츄 터졌네 아니 건물이 없어 이농네 다른거 운영하느라 이거 뒤지는줄 모르겠지 나이스 엔진 데미지 저거 하나가 날 고생시키네 그렇지 아 카츄 다 죽는다 판자 잘가요 저만 미친 카츄다 아 이거 잘못됐다 잘못됐어 잘못됐어 와 카츄 다 터졌어 저 하나 때문에 오 이거 존나 잘못됐다 이거 지금 카츄다도 없습니다 카츄다 맨손인데 아휴 진짜 소련하지 말라니까 아휴 카츄다 다 터진? 네 하나 빼고 하나면 의미가 없죠 아 쓸렸어 미친 열려 먹었어요 왼쪽 예예예 하나 먹어 안돼 카츄다 Af크ux 여기 판터 있어 왼쪽에 어디 ? 그냥 여기 끊어야 되겠다 보급을 판자 sweetareling으로 가까이 가잖아 그냥 이기던데요 critical damage 뜨면서 응 약간 판터로 판터 이것 하나 썰었는데 굿김함은 센데 뭐 근데 머싱건이나 뭐 이런거 있어 아 intermedi 아니 나 좀 있으면 티거 나온단말이야 아하 힘좀 내봐 기름만 좀 먹어봐봐 알았어요 그 탱크 올라가봐요 올라가서 저거 좀 막아줘요 너 이거 먹고 다시 나도 바로 올라가야 되니까 탱크 오는 느낌 난다 야 이렇게 극혐신 빨리 숨어 안걸리지롱 지나가라 야 지나가라 쏘지마라 쏘지마라 쏘지마야 쏘지 말았어야지 야 이 병신 야 아 순아 병신새끼인가 아 이 병신인가 이거 진짜 왜요 병신새끼인가 봐 아니 아우 죽었어 병신 씹쓰레기샷 어 엘레판트 나갔어 아 내가 죽일테니까 앞에 보병만 좀 뚫어줘요 아 오케이 오케이 엘레판트가 나갔어 엘레판트 근데 못고자다 어 못고자잖아 헐 천천히 돌린다 어? 고병만 죽여줘 고병만 아 뭐야 뭐야 탱크 아 이거 빼야돼 왼쪽 탱크 내가 생각 못했어 근데 나도 판터가 딱 때 맞으면 도착했어 오케이 아 KV2 나왔는데 의미가 없었구나 아 빨리빨리 빨리 쟤 다가오기 전에 빨리 빨리 쏴야돼 빨리 쏴 빨리 쏴 미친 스나이퍼야 빨리 빨리 쏴 병신하 빨리 쏴 빨리 쏴 저 엘레판트 개쎄요 쏴 이 병신새끼야 빨리 쩔 쩔 세트샷 헤르디 아 씨 와 뒤졌다 여기 보급 끊었어 와 나이스 도착해 너 보급이 크게 끊겼어 어떡하냐 스나이퍼가 대체로 숨어있어 넌 거의 숨어있어 그래 병투 나왔다 병투 아니 소련은 자꾸 뭐가 나왔다는데 딱히 느껴지는게 없어 어쩔 수 없어 지금 보면 나 기름만 있으면 되는데 아 그냥 점령하고 다닐 수 밖에 없다 저 오른쪽 기름 가서 무조건 먹어야 돼 그냥 그거 뽑을까 뭐요 슈렉? 아니아니아니 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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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판처수렉 엄청 많이 뽑고 있으니까 형님 그냥 튀고 올리세요 기름이 없쇼 내가 그랬잖아 소련의 부재로 내가 제꺼라고 하 하 야 찐 아 미친 사라짐샷 저 엘리펀테인 데다 폭격 한번 가길까? 네? 아니네 아니네 프레임이네 난 엄마 여기 못먹게 해야되는데 아 샤발 아 저기 있는다 저기 아 저기 이으면 보급 다시 되는데 2년대 아 미친 쟤 보급 내가 어떻게 끊어놓은건데 일단 오른쪽에 집중해야겠다 오른쪽 뚫러가야겠다 반죽먹어가지고 아 아까 어이없게 티거에다 모든걸 걸어야 되겠다 회님 응? 그냥 오른쪽으로 뚫어요 우리 오른쪽에 뚫자고 네 가자 가자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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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증가하면 안돼요 카투사도 일단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아 진짜? 에이씨 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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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가요 대신 다른 땡크들 있지 쓰레기잖아 그거 고갓 쓰레기야 얼마 비싼건데 기름 250짜리 우와 펀터보다 많이 묻네 뺏긴다 어디갈까 오른쪽으로는 네? 왼쪽으로 밀어야 될것 같은데 아니 그냥 가서 본진다 밀어버리자구요 아 아 딱나니까 이제 지금 티가 없애워서 야 이거 한타 잘못 노리면 우리 다 죽어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이야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적타격 줄 데도 없고 지금 적배로 그냥 쏘자고? 네 적배로 가자고요 우리가 제가 많이 좀 뚫어놨거든요 오른쪽 벙커를 제가 뚫어놨어요 고병 들어가실게 씨 모르겠네 이럴 수 있을지 왜 안와 얘네 오..오는거야? 어? 있는거야 없는거야 근데 좀 기다렸다 가야될거 같은데 우리 보병하고 다같이 갈려면 아 이 옆에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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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 좀 뚫을까? 이거 이거 뚫어놓으면은 아 이렇게 되는구나 너무 느리다 점령해야겠다 일단 싹 점령하자 여기 여기도 대기하고 있다가 나 할머니가 한우 불고기 해줬거든 되게 맛있더라 불고기 맛있죠 내 이쪽 왼쪽 보고서 장난질하네 왼쪽 보고서 내가 와 아 칼날 뻔 했다